자, 지금부터 애기 씨가 어떤 노래의 음에 맞춰서 그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의 가사로 노래를 부를 것인가. 어렵죠, 이거. 정답을 알 것 같은 무리는 가사의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추면 되는데 당연히 답을 맞춘 기법으로 춤사위까지. 이거는 우리... 맞추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... 안 맞춰도 춤을 시킬 거예요. 그렇다면 음악이 나오는 귀 기계를 갖다 드리겠소. 귀 기계, 어우 귀 기계. 잠시만요, 1분만요. 이건 상해해도 괜찮아. 난 너무 피곤하오.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겠소. 에이 너! 어디! 나는 술을... 술을 먹고! 문이 없어! 방에 문을 걸어. 문이 없어. 에이! 세트 진짜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집 같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찰자, 느낌이. 어? 아, 진짜? 어, 나 지금 이거 보고 약간 그 느낌이 나는데, 너 지금. 어, 맞아요. 보시오. 여러분. 대현이 참 좋소. 경훈이 엄청 좋아할 거야. 왜냐면... 들어가? 액션이 엄청 많아. 어, 되게 좋아하네. 액션? 액션? 내가 몸을 얼마나 잘 쓰는지 보여주겠어. 어? 아, 나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어. 아니! 같이 들어가시지. 아, 이렇게 해야 돼, 이거. 어, 지루아. 괜찮겠어? 괜찮소. 이 정도 액션이 들어가 있어. 진정한 액션이 뭔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거라. 자, 문을 정확하게 열고 들어가야 돼. 그래서. 이렇게까지. 몸을 안기는 자 몸을 탈출 것이다. 이길 수가 없어. 아, 이수근도료한테 이길 수가 없어. 아, 이길 수가 없어. 아, 이길 수가 없어. 아, 이길 수가 없어. 잘 오고. 괜찮소, 애기 씨? 미안합니다. 끼시오. 네. 어느 쪽이 편하시오? 강에서 주워온 다슬기요. 아... 일단 대쳐나가야겠어. 자! 그러면. 와이파이. 장훈, 장현. 확실히 외쳐주시오. 어, 알겠어. 다슬기에서 노래가 나오는군요. 살짝 살만하다. 자, 가사의 제목만 맞추면 돼요. 탔어, 지금. 가사의 제목. 시크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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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지만. 그렇지만. 뚱뚱. 시크해서 싫지만. 어쩜 같은. 소녀인데 멜로디는. 여자끼리. 파도 매력 있어. 시크해서 싫지만. 여자끼리 파도 매력 있어. 굳은 하지만. 한 시간. 두 시간. 슬슬 열받기 시작했어. 아이고.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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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현! 오렌지캐라멜! 아잉? 아잉 땡! 장훈! 오렌지캐라멜에 상하이 로맨스! 땡! 오렌지캐라멜 오잉! 과자 오잉? 오잉 맛있어 서도령을 보면 어떻소? 굉장히 같이! 정답! 오렌지캐라멜! 정답! 틀렸어도 추월 보는 맛이 있고 열심히 춰야겠군요 자, 다음 문제! 난 좋은데 난 행복한데 너만 있으면 돼 더 바랄게 없는데 누굴 만나서 행복하란 거야 난 널 떠나서 행복할 수 없어 자, 노래는 누가 봐도 이문세님의 휘파람이죠 하지만 우리 가사에 제목을 맞춰야 아니, 좀 아는 사람 우리 다 아는 거죠 완전 너무 잘 우리 김현정의 멍! 멍! 아니야! 소녀시대 말고! 너무 큰 힌트 죄송합니다 사이 오늘 아! 원더걸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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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핫 소핫 텔미? 텔미 땡! 원더걸스! 원더걸스! 소핫 원더걸스! 소핫 원더걸스! 노바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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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통춤하고도 약간 느낌이 이게 조선시대에서 나온 춤이라고 하고 주저 먹다가 탈 났어 소핫을 잘 던졌어 소핫을 잘 던졌어 소핫은 노바디! 어떻게 소핫이야 그러니까 괜찮소 복사하지만 왁판 점수가 2만점이야 다음은? 괜찮소 복사하지만 왁판 점수가 2만점이야 다음 문제 공룰이요 공룰이요 8번 아니 아주 잘하고 있소 자 이거는 진짜 알 것이오 되게 건강했어 나 이거 좋아했어 이 노래 좋아했어 노래를 많이 알아 솔직하게 방송 볼 때는 싫은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?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전 내고 있었어 작품만 하지 말고 사회생활도 해야 될 거니까 사회생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일만 했어 사랑이랑 일밖에 뭔가 저 낭자 목요일 날 시간 어떠시오? 목요일 날 시간 어떠시오? 왜? 왜? 갑자기? 2부 게임 시간에 와서 음악 퀴즈 좀 하고 가시면 안 되겠소? 너무 재밌네요 고급인가 너무 재밌어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고급인데 그럼 해보기 속 좋지만 얄밉고 예쁘지만 치치치 열받게 구는 당신은 세뇨리따 꽉! 세뇨리따 남들이 다 뭐래도 나 당신만을 따라가리자 남동으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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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주겠어 우리가 정답 힌트 미니홈피 미니홈피 세뇨리따 아 미니홈피 아주 좋은 힌트 미니홈피 세뇨리따 미니홈피 세뇨리따 미니홈피 세뇨리따 너무 큰 힌트 정답 미니홈피 어디서 정답 정답 싸이에 싸이에 세뇨리따 정답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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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싸이 알아 싸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힌트 힌트 노래 다 돼 정답 정답 세 싸이의 세 정답 세뇨리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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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의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거다 고맙소 이렇게 도와줘 고맙소 싸이의 세저리따 노래도 좋은데 무슨 노래 부르지? 오해할 수 있었소 세뇨리따 제발 제발 세뇨리따 댓글 세뇨리따 세뇨리따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